안녕하세요! visa in koreateen.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KPOINT 274가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만원 친구들이 2023년도 소득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1일 이후에 KPOINT 274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010-6383-3078 visaincoreateen.com 행사사무소의 연락을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KPOINT 274로 변경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서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코리아에서 하이코리아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 visaincoreateen.com 행사사무소하고 아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서류로 통합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또 여권사본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규격 사진은 여러분들 스튜디오 같아서 이거를 JPG라 JPG같은 파일 형태로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통합신청서에 사진을 붙였잖아요 붙이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 사진관에 가서 사진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 흰색 배경입니다 흰색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파일을 파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점수제 자체 심사표에 여러분들 서명 하나 들어가고요 나 신상기술서에 결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정말로 중요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고용계약서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계약서 날짜 통합신청서 날짜 그리고 회사의 신원보증서 날짜는 다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 2년간 소득용인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그리고 5월 1일부터 발행하는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토픽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3단계 41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농업하고 축산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요즘 이것 때문에 기업에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준비하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첨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업로딩을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반드시 회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이거는 직원들 3개월 월급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추천서 쿼터 추천서 쿼터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걸로 E7-4 비자의 쿼터가 정해지게 됩니다 추천서 쿼터는 외국인 근로자 플러스 한국인 근로자 20%까지 가능하구요 E7-4 비자 쿼터는 30% 뿌리기업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적은 수 적은 수만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추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천하시는 분의 이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를 안내해 드리자면 해당되는 사람만 하시면 돼요 자격증 국내 자격증이 있느냐 있는 사람들만 지게자 같은 경우는 3톤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만 포함이 되고 운전면허증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1톤짜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사이버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학위증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국내 운전면허증은 2종 운전면허증과 1종이 되는데 2종 보통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은 원동기 면허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기업인 경우는 뿌리기업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뿌리기업 확인서가 되면 2세븐4 비자 쿼터가 언제까지요? 네 한국인 수예 50%까지 2세븐4 비자 쿼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2세븐4 비자 변경할 때 준비 서류 그리고 소득은 2022년과 2023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구요 자 K포인트 274의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5월 1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하이코리아가 아닌 어디라고요? 네 소득은 홈택스에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에서 텍스아피스에서 발행이 가능한데 세무서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늦게 발행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구독자는 만 600명입니다 아 아직까지 갈 점 멀고 멉니다 여러분들 2만명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구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의 입인 강의 작년 12월달 1월달 기본강의 했었구요 최근에 심화 과정으로 사례를 제외한 제외한 이론강의 이론강의를 해드렸고 E7-1 비자에 총 67개인데 66개 그리고 E7-4 F2-7 99 F2-R 까지 설명해드렸고 영주권은 총 10가지로 아주 험측시켜드린 이론강의가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행사님들 강의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자 이번에 5월달에 시작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비용 부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6383-3078 오늘은 K포인트 24비자 201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이제 곧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꼭 비자인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아주 쉽고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영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